마지막은 3번 해봅시다 지우고 한번 해볼께 The Springbok Ambulon Springbok 문양은 was one 착용되었다 바이가 의해지 South African National Sports Team 남아프리카 국가 스포츠 팀들에 의해 의해 착용되었다 Throughout most of the 20th century 20세기의 20세기 내내 라는 뜻이야 20세기 내내 남아프리카 국가대표 스포츠 팀들에 의해 착용되었다 20세기 내내 It continues to be one Continue to 그것은 계속해서 착용되었다 By the South African National Rugby Team Today 남아프리카 국가대표 럭비 팀에 의해서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착용된다 여기 수동태 여기도 수동태 둘 다 기억해야 돼 be one 그 다음 was one 이렇게 known universally 세계적으로 알려진 벌어서 as the Springboks Springboks로 세계적으로 알려진 이런 뜻이지 PPI 이런 국가대표 럭비 팀에 의해서 The designation 그런 명칭은 Began 시작되었다 On the South Africa's first rugby tour 남아프리카의 최초의 럭비 원정 경기에서 어디로 해? To the British Isles 영국으로의 영국으로의 원정 경기에서 몇 년도에? In 1906 1906년에 The team captain 폴 루스 팀의 주장인 폴 루스는 coin the term 그 용어를 만들어냈다 To prevent the British press 영국의 언론을 막기 위해 영국의 언론을 막기 위해서 From inventing one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로부터 For them 그들을 위해 그들을 위해 하나를 만들어내는 그로부터 영국의 언론을 막기 위해서 용어를 만들어냈대 자 이때 one은 누굴 얘기하는 거야? 용어 용어 이 term을 받는 거야 그러면 이 자기들의 TDM의 용어를 영국이 정해졌다는 걸 알 수 있지 그치? 여기 보면 1906 스프링 복스 자 1906년 스프링 복스는 were highly successful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자 이기면서 이렇게 뭐 뭐 하면서 분사구문 ing 기억해야지 자 거의 nearly all their matches 거의 모든 그들의 시합들을 이기면서 including 웨일스 웨일스팀을 포함해서 얘도 분사구문으로 얘도 분사구문인데 거의 뭐 일상적으로 자주 쓰이는 표현 중에 하나야 자 웨일스팀 국가의 국가대표 스포츠 팀들은 월 앰블럼 그 앰블럼을 착용했다 앰블럼을 대단히 불화를 일으키는 일으키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대단히 불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됐지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여기는 때문에 뭐 때문에 내셔널 스포츠팀 자 국가대표 스포츠 팀들이 월 리미티드 제한되었기 때문에 누구에게 The White Minority Population 그러니까 백인 소수 인구에게 언제까지 Until the 1980년대까지 이렇게 되네 이 툰에게입니다 자 여기도 제한되다 해서 수동퇴직 F++ 이렇게 여기는 그 문법이 나올 만한 것은 많진 않아 자 For White South Africa 자 백인 남아프리카인들에게 이게 The Emblem 그 엠블럼은 Was a symbol of pride 자부심의 상징이었고 And National Sporting Power 아 National Sporting Power 자 국가의 스포츠 권력의 상징이었다 이렇게 물론 이제 백인에게만 좋으니까 얘가 나올 수는 있는데 뭐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혹시나 이제 여기에서 빈칸을 꼽으라면 그나마 이게 왜냐면 이제 내신은 정확히 아주 중요하고 좋은 것만 내진 않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다 준비하면서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는 내용과 문법과 여기 빈칸 정도만 하면 돼 다른 거는 낼 게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